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치분권대학 성북캠퍼스 학장을 맡고 있는 성북구청장 이승노입니다. 자치분권대학 성북캠퍼스 개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자치분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번 자치분권대학 성북캠퍼스를 신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공포된 특별한 해입니다. 지난 30년간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활 속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 역량을 성장시켜 왔습니다. 이제는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입니다. 지방자치의 주체는 바로 주민입니다. 변화의 중심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자치분권대학 성북캠퍼스는 주민이 지방자치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치분권대학 성북캠퍼스 개강을 축하하며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치분권대학 파이팅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